네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금차장 대포차 시간입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얘기 박정차님도 하다 가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튀어서 걱정이다 라는 채팅창의 글도 지금 딱 눈에 띄네요. 아 지지난주 환전할 일이 있어서 딸으로 좀 바꿨는데 확 할 것 같아요. 달러화 강세에 대해서는 박정차님도 어제 얘기하셨지만 결국 이제 상대 통화 환율이라는 게 결국 이제 자국과 타국의 경제 상황 혹은 이제 구매력의 비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한다면 해당 국가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달러화라는 것을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상대 통화 국들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뭐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유럽, 중국, 일본 다 이제 각각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유럽은 뭐 경기가 안 좋고요. 중국은 이제 뭐 경기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리스크 일본은 통화 정책 리스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환율이 올라서고 있고 거기에 이제 더 극악인 것은 채권금리까지 그래서 이제 시장 질문을 굉장히 많이 봤죠. 오늘도 저도 이제 아침 방송이 있어서 나갔는데 시장 어떻게 되냐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최근 수급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오늘 올라,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늘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결국 뭐 이슈들이 좀 소화되고 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기대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뭐 저의 생각은 연휴 지나서는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하다. 분위기가 바뀔 게 근데 없지 않나요? 매크로 지표들도 다 안 좋고. 근데 이제 뭐 한 2주 전, 3주 전에는 그게 뭐 다른 게 좋아서 그건 또 그래요. 주가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준의 최근 이슈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점도표에서도 확인하셨지만은 사실 이제 연준의 눈높이라는 것은 변화할 수 있어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경기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금리 두 번 이상 지금 카시카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쏙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 그거를 막 똥꼬집으로 막고 있으면 현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뭐 말씀드렸던 이러한 대회변수 거기에 FOMC, DISC 그리고 이제 뭐 상반기 내내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좋았던 증시에 대한 반작용이 9월 말에까지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선물 때문인데 이것이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좀 매수로 전환되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게 이제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단기나 폭과대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까지는 뭐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침도 보면은 사실 살짝 올려줬잖아요. 근데 훅 이렇게 밀리는 거 보면은 마지막까지 쉽지 않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감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상저하고 많이들 다들 얘기하셨었는데 상고여서 그런지 상고라서 하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그러면 대포차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혜의 어떤 종목들 또 연휴 앞두고 들고 오셨나요? 오늘 뭐 제가 여러가지 종목을 들고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기업은 떡상하고 있는 한울바이오파마 상한가죠. 저는 예전에 이제 HL101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무너지고 나서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눈물을 삼켰는데 오늘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뮤노반트라는 곳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거기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뮤노반트가 어제 주가가 98%인가 97%가 올랐고요. 작년 9월 달에 이제 4달러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40달러 저점 대비해서는 13배가 올라왔습니다. 할 얘기가 한울바이오파마 밖에 없다. 물론 이제 오늘 SK이노베이션 LG전자 삼성 엔지니어링 등등 종목도 준비를 했고요. 뭐 관련 내용들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리포트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거 그젠가 SK어스온에서 원유가 드디어 뭐 생산한다 뭐 이런 기사 났는데 호재 반영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어제 이제 아침에 3%인가 4% 갭 상승해서 떠서 출발을 했죠. 그 정도 끝인가요? 그리고 훅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3%가 4% 빠졌는데 아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아 이제 기름은 아닌가?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50년 70년 수건이 산유국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겨우 가스 캐는데 이거 기름은 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대우 인터내셔널 시기죠. 가스전이 나왔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를 파고 옮기고 상업화 시키고 이거를 이제 흑자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이제 좀 걸렸었거든요. 여기는 제가 사실 구조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쪽에 공급하고 거기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다 이런 거를 간단하게 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주말 이슈고 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빨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고 이제 오일이라는 게 또 약간 지는 해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배터리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배터리가 박살이 나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정도지 아니 냉정하게 얘기해서 사실 좋은 내용이죠. 그렇죠. 기름을 캔다는데 조금은 아쉽다. 주가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 배터리 쪽의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네. 우선 SK이노베이션 리포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노우앤널리스트가 이제 배터리 쪽도 하시는데 화학 정의도 이제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SK온 특이 사항 없이 사업 진행 중이다. 근데 목표주가는 하향을 하셨어요. 우선 3분기 추정치는 상향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억울한 거죠. SK이노베이션은. 아니 실적 추정치는 상향이 되고 있고 유가 때문에. 거기에 두 번째 SK온 같은 경우도 리포트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특이 사항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SK이노베이션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3분기 실적은 8,856억. 지금 시장 컨센이 제가 보니까 6,600억 정도예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컨센스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노우앤널리스트는 나는 8,800억으로 썼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유가 70달러, 80달러일 때 SK이노베이션 5,000억 쓰신 분들은 아직까지 리포트를 안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컨센스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차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더 높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뭐 이 컨센서보다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시차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상치를 상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유는 국제 유가 상승, 그리고 PX 등과 같은 아로마틱스 반등 이 부분 때문에 QOQ로 카본 사업부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SK5는 영업적자 1,859억. 이거는 AMPC 반영 제외입니다. 그래서 AMPC 반영되면은 뭐 적자 폭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미국 단독 설비 양산 수율이 최악의 상황을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우리 지금 유럽 쪽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며칠 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폴란드 법인 가동률 조정 그리고 지금 동사 같은 경우도 헝가리의 공장이 있는데 폭스바겐 등과 같은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때문에 외형 성장이 다소 정체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쪽에 굉장히 빠르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포드라든지 현대기아 이런 쪽과의 설립과 함께 총 250기가와트 생산 캡파를 확보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역량과 기대감은 더욱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헝가리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이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가동률을 이제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절대적 가치를 담당하는 자회사는 결국 SK온이고 20조 원 수준의 투자 자금을 확보했고 향후 이제 캐파와 공급망 정상화 이런 것들에게 잘 사용할 거고 특이 사항 없이 이게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IPO를 결국은 흑자를 내면 추진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던 그 뭐라고 할까요? 배터리의 가치?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좋은 거다라고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리포트 내용은 뭐 그냥 이제 객관적인 내용인 것 같고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로드맵을 그렸단 말이에요. 2023년 올해는 얼마, 25년은 얼마, 27년, 2030년, 2033년까지 보통 이제 많이 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단계가 여기서 약간만 어그러져도 이 결과물 자체는 확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유럽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 우려감이 컸지만은 중국 쪽은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통해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중국 차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거기에 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털 관련 쪽에 눈높이 하향이 생각보다 좀 세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보시면 SK온의 아쉬운 점은 이건 것 같아요. 니네 도대체 2년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막 이렇게 출하량도 늘어나고 했는데 니네는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SK이노베이션은 내년도에는 좀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지만은 내년도에는 또 구조적으로 SK온이 계속 흑자를 낼 것을 예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눈높이 자체를 다시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두 번째 리포트는 LG전자인데 3분기 실적 프리뷰 리포트였고요. 이제 좀 다시 봐야 된다. 내년에 최대 실적도 기대해봐도 된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가가 LG전자도 사실 많이 빠졌죠. 네. 얘네가 올해 되게 좋았었거든요. 보시면은 7만 7천 원부터 이런 대형주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온다.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1분기 2분기 실적 피크아웃 이게 이제 걱정이 된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맨날 VC사업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VC사업부가 가전에 혹은 TV의 감소를 이겨낼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VC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VC 뭐 니네 뭔데 밸류에이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눈높이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시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는 일반적으로 또 실적이 그리 좋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대신지권의 우리 박광호 에너지트는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3분기가 선전을 한다 이거예요. 투자 포인트는. 근데 이제 누가 선전을 하느냐. LG 이노텍은 선전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0.79조고 별도가 0.63조예요. 사실 LG 이노텍이 3분기, 4분기 성수기 구간을 지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LG 이노텍이 연결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1,600억 정도의 차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더 차이가 나야 됩니다. 연결 실적하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LG 이노텍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LG 이노텍의 실적 추정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별도 0.63조는 어떠한 수치냐. 이게 작년도 3분기 대비해서 102% 증가한 겁니다. 별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얘네 TV, 가전, VC 굉장히 잘 아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H인 TV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HNA도 마찬가지고요. HNA는 가전인데. 근데 이제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판관비를 절감을 한 효과. 이 부분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고요. 거기에 더해서 올해는 이제 그렇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어제 이제 우리 김정환 수석이 나오셔서 세트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고 가전을 2020년도, 21년도에 많이 샀단 말이에요. 코로나, 특히 이제 2020년도에 많이 샀죠. 코로나 지원금 받고 이러면서 나가기도 그렇고 집에서 TV나 보자, 넷플릭스나 보자. 이러면서 넷플릭스 막 가입자 엄청 많아지고 TV도 바꾸고 휴대폰도 많이 바꾸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그럼 가전 살 땐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 2023년도의 수요가 모두 다, 아, 2020년도의 수요가 이제 모두 끝났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내용일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내년도 되면은 또 이제 파리올림픽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뭐 스포츠를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 경기가 나오면은 계속 이제 응원을 하고 있어요. 앉아서. 네. 그런 수요의 증가 부분들이 그래도 TV의 저점을 작년도로, 올해로 인식시키게 만들 정도의 수요 회복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장 같은 경우는 높은 수주장고, 거기에 더해서 올해 2분기부터 LG마그나 법인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년도의 수익성 기여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LG전자 내년도 영업이익 4.3조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항상 LG전자라는 회사가 2018년도였나요? 2019년도였나요?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이제 중단 사업으로 바꾸고 그해 말에 아마 중단 사업 손실 처분을 하고 다음에 이제 VC쪽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거 흑자 전환하는 데까지 3년 걸렸거든요. 이제는 이쪽이 안정적인 흑자를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LG전자의 눈높이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부담 요소가 있으니까 내년도의 1분기, 2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주가는 연말쯤 되면은 좋아질 거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추정지 보시면 매출 추정은 좀 하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익 흐름을 좀 보시면은 이익 추정 자체도 좀 하향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다라고 한다면은 LG전자의 뭐라고 할까요? 현재의 주가,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LG전자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네, HTS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거는. 네. 이게 월봉 기준으로 LG전자 주가니까 이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이제 최고가를 찍고 반토막이 나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021년도 이때 실적 좋고 수급 들어와서 주가가 좋았던 기업들은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VC사업부가 흑자를 내고 있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현재의 주가가 지금 부담스러운 자린가? 그리고 이때는 LG전자가 스마트폰 때문에 정말 고생고생 개고생을 하던 시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주가는 부담스러운 자린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G전자 좀 구미가 담기네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올해 LG전자의 선방 그리고 작년에 제가 사실 LG전자를 올해까지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좀 좋게 얘기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IT 대기업 중에 유일하게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는 포인트였어요. 내년에는 어딜까? 아, LG가 또 아닌가요? 내년에는 반도체겠죠. 아, 그래서 LG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투자의 매력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살 거면 반도체 쪽을 사야 된다. 그렇죠.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반도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같은 수급 내의 이동이라고 한다면은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냉정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세 번째 주요 리포트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3분기까지 딱 했는데 아직 분기가 하나 더 남았는데 네. 이것까지 해서 올해의 목표를 달성을 했어. 그렇죠. 너무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목표의 달성이라는 게 진짜 막 내가 올해 1억을 벌어야겠어 라고 만약에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한 5천만 원을 줘요. 네. 막 상반기에. 네.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을 받고 5천만 원 상반기에 받아서 1억을 벌었어.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정상적인 영업이익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엄마 찬스가 있었네요. 네. 엄마. 보고 계시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요인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점을 가산점을 줘야 될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 안 되면은 모르겠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 됐으니까.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은요. 강연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영업이익 1935억이에요. 이 숫자는 YOY로는 20%가량 증가한 실적인데요. QOQ로는 마이너스 44%입니다. 그럼 지난 분기에 뭐가 있었느냐. 여기저기 이제 문제됐던 현장들. 야 니네 이거 니네 때문에 공기 늘어났잖아. 빨리 계산해줘. 그러한 내용분들이 한꺼번에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이때 아마 제 기억에 한 천억 정도 더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 2,300억 컨센서스에 3,300억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하여튼 천억 정도 더 나왔을 건데 그게 없어지니까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YOY로는 성장입니다.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1,800억이 문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연초부터 유가 오르면 수주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안 나와요. 계속 이게 발목을 좀 잡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영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수주풀은 총 8건이고 원화 기준으로는 8.5조 원 이상인데 약간 그런 거죠. 공개 입찰이긴 해요. 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은 결국은 사업주와 단독 계약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프로젝트가 두 건. 그러니까 이제 단독 계약 하지만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넌 들어와봐. 우리랑 좀 이렇게 얘기 좀 더 해봐. 이런 게 이제 두 건이 있고 Feed to EPC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제일 앞단의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피드 수주를 받고 그 피드 수준은 EPC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해왔던 회사니까. 그게 지금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봤을 때는 나온다. 나올 거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부터 했던 얘기라서 그런데 나올 거다. 조금 늦어졌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 내용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은 그래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니 뭐 한 10년, 15년 이렇게 건설업종 보신 분들이 뭐 강연 테널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셨지만은 한 3년 이렇게 건설종 맡으신 지가 그 정도 되셨지만은 다른 건설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봐도 거의 다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그분들은 뭐 10년, 20년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이렇게 관행처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나온다. 그런데 이거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또 나왔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반영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데 그게 그린 EPC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건설사들이 그린 EPC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EPC라고 해봤자 화공플랜트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뭐 그린 암몬이야? 그게 뭔데? 막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데는 또 굉장히 발빠르게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파트너십을 맺고 들어가 있는 게 말레이시아 그린 암몬이야, 말레이시아 CCS, 오만의 그린 암몬이야 이런 것들을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의 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안 하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수행을 하면은 다른 쪽에서도 그래 그린 EPC는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맡겨볼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쪽에 대한 내용도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살펴봤고요. 강경태 애널리스트는 개인적으로 뭔가 기업을 그래도 따뜻한 시선으로 많이 봐주시는 느낌이에요. 평소에 굉장히 따뜻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화도 안 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랑은 좀 다릅니다. 왜요? 사장님도 엄청 진짜 화 한 번 안 내실 것 같은데요. 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한테 막 빽빽 소리지는 거. 저희는 상상이 안 된다는 거. 기다린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황값 풀리지 않고 한울바이오파마부터 해서 지니뮤직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대동까지 네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한울바이오파마 대단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거부터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이미노바이오파트 얘기를 했죠. 어제 97% 올랐네요. 아 이게 이제 이미노바이오파트의 주가고 좀 길게 볼까요? 보시면 이제 3.9달러 예 좀 더 앞으로 당기면은 3.9달러도 아니에요. 3.1달러? 여기가 이제 저점이었습니다. 이때 뭐 진짜 니네가 할 수 있어? 막 이랬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제 이제 당중 41달러 39달러를 찍었죠. 13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울바이오파마를 한 번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몇 번 들고 나왔는데 그때마다 리포트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아니 이미노바이오파트는 5배 올랐는데 니네는 뭐하고 있어?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물론 이제 드디어 미국은 이제 하루에 막 90%씩 올라가니까 오늘도 좀 아쉽긴 하지만 30%가 상황과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이 회사는 원래 이제 FCRN 항체를 기반으로 한 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HL101이었을 겁니다. 아마 요게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인데 그때 막 한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임상을 할 때 안구건조증을 증상을 이제 안 아프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증상을 개선시키는 건 없다. 치료를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청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권사들도 그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일상 이렇게 임상 나올 때 막 좀 예전 치료제들 같은 경우는 막 십몇 주 이렇게 넣어야 될 거예요. 근데 얘네는 몇 주만 안 넣어도 괜찮아져. 막 이래서 기대를 엄청 했었다가 임상 데이터 딱 나오고 개선효과 없다 이래가지고 주가 박산이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왜 이걸 잘하냐. 제가 한울바이브 펌을 되게 좋아했던 회사라서 HL16이란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별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라는 게 사실은 뭐 저도 이제 뭐 약간 그 부분 때문에 아픈 데도 있고 하지만 이게 진짜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르겠어가지고 휴미라가 대표적인 이제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이 LDL이라고 하죠. 요 아마 이제 콜레스테롤 이거일 텐데 이 수치가 상승이 항상 나와서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 관련 항체 치료제 가장 문제점이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딱 발표했는데 LDL 수치 상승 부작용이 없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이미노반트가 떡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이미노반트라는 회사는 임상은 이제 IMVT1402로 지금 하고 있어요. 1401은 옛날에 부작용이 좀 있었던 거고 1402로 이제 하고 있는데 경쟁사인 아제넥스 대비해서 유효성이 높고 부작용도 없고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그레이브스 병 다음에 홍반변성 루프스 병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어디가 아파서 가요. 이렇게 류마티스 내과 이런 데 가면은 검사를 이거는 보통 이제 세트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적응증을 다 확대를 시킬 수 있다. 아 이 병들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전이니까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증권에서 좀 공격적으로 쓰긴 합니다. 보태세는 며칠 전에 이제 알테오젠도 굉장히 강력 공격적으로 쓰셨는데 슈미라는 적응증이 10개인데 이미노반트는 22개까지 확장이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1402는 베스트인 클래스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베스트야. 근데 이 내용은 뭐 사실 현대차만 얘기한 건 아니고 DS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증권사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타겟 매출 파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잡아도 보수적으로 50억 달러. 한 6조 5천억? 지금 환율이 올라서 6조 한 7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유럽 판매액의 15% 로열티만 잡아도 7에서 8천억 인식이 가능하다. 네. 이거는 매년이에요. 네. 매년일 겁니다 아마. 매출 로열티니까.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이 회사 10배만 가정해도 7조. 그래서 목표 주가를 4만 9천원으로 업종 내 탑픽으로 잡았고 최근에 이제 복양 복용 편의성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아즈넥스 같은 경우는 5만원인가 썼던 것 같고 이제 떨어져 나갔잖아요. 밀리에 서재는 오늘 이제 상장을 해서 주가가 5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밀리에 서재가 저는 이제 제가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몰랐는데 몰랐는데 실적이 꽤 괜찮더라구요. 와 네. 지금 지니뮤직 지니뮤직이 왜 빠지느냐 생각을 해보면 지니뮤직의 본업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음악 들을 때 못 쓰세요. 저는 멜론 쓰다가 요새는 유튜브 뮤직 멜론이 있을 때는 그냥 노래 안 듣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멜론은 이게 중복이 안 되더라구요. 중복이요? 중복 로그인인가?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 저희 집에는 이제 로그아웃 되죠. 저희 애들이 카카오 스피커 가지고 동화도 듣고 노래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노래 들으면 끊기고 막 이런다고 아예 안 듣고 다녔는데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유튜브 뮤직으로 저도 노래를 듣습니다. 지니뮤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지니뮤직 플랫폼으로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니뮤직이 전체 회사 지금 이제 밀리서재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근데 떨어지기 전에는 이쪽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밀리서재 실적이 얼마나 좋냐면은 물론 이제 이거는 개별 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지니뮤직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도 아 21년도에 인수를 했는데요. 22년도에 42억으로 흑자전환을 한방에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49억이 나왔어요. 연간 기준으로는 100억이 넘어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누가 여기서 이렇게 책을 볼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유료 구독자도 60만으로 많고 구독자 유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천도사 IP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출판 사업까지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는 공연 사업도 순항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하반기는 공연의 성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의 캡티브는 보통 이제 CJ와 KT, LG 플러스 다 이제 지니 쪽 캡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음악 유통 같은 경우도 CJ, ENM 소속의 제로 베이스원 여기가 이제 이 친구들이 200만 장 이상 팔았죠. 그래서 데뷔 앨범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밀레서제 상장 이슈와 이에 따른 지니 뮤직에 얘는 사실 먹은 것도 없어서 차익 실현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은 이게 떨어져 나간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연결 실적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재무구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신한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KT라서 지니 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KT라서 지니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적게 쓰실 겁니다. 맞아요. 특히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거의 유튜브 유튜브 뮤직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쪽의 성장성은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은 이제 신생의 인터내셔널인데 할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번 분기도 역시 셀린느의 효과 셀린느가 아마 작년 4분기에 제가 떨어져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3분기까지는 매출액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톰보이가 늘었는데 한 3% 그 외에는 다 안 좋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의류 그리고 뭐 코스메티 그리고 뭐 자주 생활용품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뭐 두 자릿수 성장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 하나 있네요. 이 스윗 퍼펙션 예 스윗 퍼펙션 이거만 늘었는데 화장품 그죠. 근데 이거는 30억 나오다 60억 나온 거니까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어렵다. 근데 4분기에는 좀 변화윤이 생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린느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4분기 아니면 이제 내년 1분기일 텐데 그러면 이제 효과는 거의 다 끝나겠죠. 4분기에 이제 신규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모르는 거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꾸레쥬 아하 부오리 이름도 사실 좀 이상해요. 꾸레쥬 부오리 그리고 이제 돌체인가봐라 뷰티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좀 전환을 시킬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그냥 밸류 하단 너무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더 빠지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대동을 준비했습니다. 농술라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의 최고는 테슬라다. 네. 그러면은 농기계 자율주행의 최고는 누구냐. 우리나라에서는 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자율주행 국가시험 3단계를 통과를 했습니다. 동산이 이미 1, 2단계에는 통과를 한 상황이었고 이 관련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3단계까지 통과를 하면서 자율 작업까지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기대감이 있고 항공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을 접목을 해서 정말 농기계 얼마나 대단한 걸 접목할지 모르겠지만 항법 시스템까지 접목을 해서 최고 수준의 작업 정밀도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식량 안보가 중요한데 누가 농촌에 내려가서 일하나요? 아무도 안 합니다. 겨울 추수 이때 일하러 오세요 이러면은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다 몽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그게 되면 좋지만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대동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기업이다. 물론 올해 실적은 안 좋습니다. 재작년도에 농기계 워낙 많이 사서 올해 실적이 안 좋거든요. 국내 때문에. 하지만은 해외 쪽의 성장 그리고 3단계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기대 요인을 가져가 보자는 리포트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동까지 해서 저희 7개 종목 오늘도 다 살펴봤고요. 오랜만에 종목 신청 들어왔네요. LX 인터내셔널 시간되면 다음에 부탁드린다. LX 인터내셔널 지금 봐주실 건가 봐요. 잘 모르는데 우리 인터내셔널 하면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봐야 되지 LX 인터내셔널을 보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LX 인터내셔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LX 인터내셔널은 사업 영역 자체가 석탄 쪽 이쪽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제 기업이 이거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지 안 본 지가 꽤 돼서 석탄 가격 빠지면 올라가면 실적이 좋고 아닐 때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인데 그럼 이때는 왜 올라왔어? HTS 잠깐 보여주면 석탄 가격도 아닌데 석탄 가격이 이때 좋았던 것도 아닌데 이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승과 갑자기 이제 글로벌 자원 경쟁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지 그리고 그룹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LX 그룹의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 빠지고 있는 석탄 가격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합리적으로 본다면 사실 그렇게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LX 인터내셔널 리포트가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또 7개 종목 정리해 봤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장 분위기가 이번 주 내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또 3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짱 좀 정리 잘 하시고 길게 6일 동안 푹 쉬시고 저희는 잊지 마세요. 10월 4일에 또 변함없이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